으 오늘은 오늘 오후에는 저거 해야 됩니다 이제 밭 갈아 가지고 감자도 심고 깨도 심고 이제 할람은 고구마도 심고 할람은 밭을 밭 밭도 깔고 이제 해야 되요 그래서 온 오늘은 바꿀 밭 아 저기 원래 제 다시 아닌데 하 하우스가 무너져 가지고 지금 다시 되어버렸어요 하우스 무너진거 다 뽑아내고 아 진짜 아무튼 저 하우스 무너진 자리 하우스 저번에 국물상 하시고 싹 가져갔죠 이제 저거 저 자리를 이제 밭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니 저 자리에다 밥 깔고 감자도 심고 고구마도 심고 들깨도 심고 해야됩니다 자 아 저 밭에 돌이 너무 많아요 해야지 야 누가 따라갈래 돌 갈래? 양 갈래? 야 돌 이마 여깄는거 물어다니면서 밭에 있는거 물어다니며 밭에 있는거 물어다니며 이 새끼 돌 잘 물어다니면서 밭에 있는 돌 좀 물어다니며 좋은데 응? 도라 내가 밭을 다 갈잖아? 그럼 돌이 나오잖아? 그럼 돌을 물어서 바깥으로 빼 알았지? 응? 너 돌 던져주면 돌 겁나 좋아하잖아 가자 경운기로 살살살 쳐야돼 saint 복잡하며 씨앗 조리도 흐일 год 본 부 Royal 뜨거워 꺼졌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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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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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oody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